캐시는 겨운 고양이입니다 캐시는 여기서 청어고지를 입은 것보다 빨간 옷을 달라 입었네요 오야망처럼 해보는거야? 그리고 캐시는 카치 바지율이었군요 그래서 카치식으로 바지율 해드려주세요 오야망처럼 해보는거야 응 그렇구나 카치 캐시는 귀한쪽이 노왕색이군요 그래서 노왕색으로 핥해야되요 단이 툭 다 다 다 카치 한 4 1 카 앤 트메 슈 재밌네 말해보는거야 오야몽도 그렇게 했잖아 응 그래 한번 해봐 그리고 시도 사람들이 그거 해줘야 돼요 따라해본거야 그래 웃기네 그리고 캐시는 보아핵인데 보아핵으로 해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해보는거야 응 그리고 오이는 분홍색이네요 오이가 분홍색으로 표시를 해요 왜 웃겨 아까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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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코는? 코는 안 해? 민트코야 그리고 눈도 민트 눈이에요 딱 이제 오실래 저거 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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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